그녀의 다이어리 사모님 저 잠깐 들어가 보셔야겠는데요 머뭇거리는 서산댁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인지는 대충 감이 왔다 그래요 곧 가죠 거실을 가로질러 맞은편에 있는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서산댁이 종종걸음으로 따라왔다 서산댁은 1년 전 가사도우미로 집에 들어왔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까다로운 남편은 세 달에 한 번꼴로 입주 가사도우미를 갈아치웠다 깔끔해야 하고 음식맛이 조미료 없이도 좋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서 거치적거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정숙해야 하고 집안의 이를 바깥으로 물어나르지 않는 입이 무거운 자 서산댁은 그 모든 요건을 제법 충족시키는 사람이었다 덕분에 지난 1년간 엄격한 심사를 통과할 입주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위해 고생할 일은 없었다 저기 제가 좀 서산댁이 시어머니의 닫힌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괜찮아요 어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해야 해요 내려가서 일 보세요 아휴 하지만은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은 듯한 말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기였다 그 덤덤한 얼굴에 서산댁이 한 발 물러서 1층으로 내려갔다 서산댁의 걸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눈을 뜨고 방문 손잡이를 잡아주었다 문을 열자 몇 번을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이쪽을 노려봤다 방 안엔 장롱에서 꺼낸 옷들이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실금을 했는지 지린내가 진동을 했다 여기 있던 집 문서 어디 갔냐 어떤 놈한테 갖다 바쳤냐 이 년아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건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혼동하거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정도였다 그러려니 넘어갔던 게 화근이었다 기억의 편린을 잃는 것을 넘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일쑤였고 감정 기복이 더 심해졌고 원인 없는 패악을 떨었다 남편과 나 서산댁이 모두 치매구나 하고 알았던 게 석 달 전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시어머니 본인이 자신의 병을 알게 되었다 충격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다 남편을 앞세우고 첫째 아들을 앞세우고 살아남아 남편과 자식 잡아먹은 년의 딱지를 등에 붙이고서도 당당히 남은 자식을 차기 영인 씨의 시장 후보 자리에 올린 양반이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의 상석에 고고히 앉아 모두의 침묵을 요구했다 음 요란 떨 거 없다 늙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는 법이지 하지만 이 노인의 프라이드는 지켜주길 바란다 그게 너희들의 프라이드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게 시어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드를 시어머니 스스로 지키는 게 힘들 만큼 병세는 빨랐다 증상이 왔을 때 시어머니는 날 심하게 적대시했다 내가 마치 이 집에 첩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젠가 자신을 내치고 이 집을 차지할 거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집안이 어떤지를 따질 수도 없는 고아의 전문대를 다녔고 조그만 사무실 격리로 커피를 타던 나를 시어머니가 지목한 건 내 배경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치권에 들어선 남편은 학력, 집안, 배경 같은 걸 따지지 않고 오직 사람 하나만 보는 청렴한 사람의 이미지를 나와의 결혼을 통해 굳건히 했다 집안에서 시어머니는 날 철저히 이용가치가 있는 상품으로만 대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멸시와 무시를 받고 견뎌내는 데 써야 했다 근본도 없는 년이 하는 짓을 시어머니는 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매번 그 불만을 입으로 쏟아냈었다 그 기세등등하던 양반이 이렇게 된 게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만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치매 증상을 보일 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서산댁이 아닌 내가 제지해 주길 바랐다 서산댁이 아무리 깔끔하고 입이 무거워 마음에 들어도 어차피 남의 손이라고 두말 없이 그 부탁 아닌 부탁을 받아들였다 집문서는 무슨 집문서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늙음이란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육체는 고사하고 스스로의 정신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늙음을 맞은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나는 바닥에 널부러진 옷가지들을 주워들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뒤를 덮쳤다 머리채를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방어할 새도 없이 머리가 뒤로 휙 넘어갔다 내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어머니 이 년! 이 버러지같은 년! 시어머니의 힘은 엄청났다 76의 나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머리채를 쥐고 흔들다가 바닥에 내리꽂았다 반항 한 번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난 바닥을 나뒹굴었다 숨 쉴 틈도 없이 발길질을 또 해댔다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들이 토사물처럼 내 위로 쏟아졌다 몸을 둥글게 말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시어머니 방을 나온 게 두 시간 뒤였다 끔찍한 일이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조차 없는 싸움 보이지 않는 끝을 생각할수록 더 고통스러웠다 나를 때리며 울다 지친 시어머니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기진에서 조용해져 있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었다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움직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티테이블에 앉힌 다음 어질러진 방을 정리했다 다 끝내고 나니 그녀는 어느새 티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다 바닥에 보료를 깔고 조심스럽게 눕혔다 한숨을 쉬며 방에서 나오려다 잠든 시어머니 얼굴을 봤다 시장통에서 작은 돈을 굴려 일수놀이를 시작할 때부터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그녀에게선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갈아입혀진 옷을 보고 자신에게 일어난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무 일 없었던 듯 나를 마주할 것이다 앞으로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인 일을 깨닫기까지 제정신이 돌아오기까지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거다 어쩌면 아예 제정신이 돌아오지 못하는 순간이 바로 이 목전에 도래한지도 몰랐다 기지난 몸을 끌고 내 방에 딸린 욕실로 들어섰다 입었던 옷을 모두 빨래통에 던져 넣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샤워기 밑에 서서 쏟아지는 물을 고스란히 맞았다 맞은 등이 따끔거렸다 머리카락이 한움큼 바닥으로 떨어졌다 눈치 빠른 서산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말없이 빨래통을 집어들고 나갔다 샤워를 마친 후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해 화장대 앞에 앉았다 순간 복부에 격통이 밀려들었다 격통과 함께 온 것은 두려움이었다 이 고통이 이번엔 얼마나 길지 끝이 나기는 하는 건지 그것은 공포였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서랍 맨 앞 손닫기 제일 쉬운 곳에 하얀 약통이 미리 준비돼 있었다 한급히 약통을 열렸는데 몇 번이나 놓칠 뻔했다 뚜껑을 열고 대충 손바닥에 털어넣은 후 입에 넣었다 의사가 지정해준 복용 허영치로는 고통이 멈출 수 없었다 물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서산댁! 서산댁!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 비명같은 소리를 내질렀다 서산댁이 달려들어왔다 이미 몸은 화장대 의자에서 바닥으로 나둥그렸고 약은 바닥에 다 흩뿌려졌다 서산댁은 상황을 파악하고 한급히 주방에서 생수를 가지고 들어왔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 내 머리를 들어 자기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상체를 비스듬히 기대게 해주었다 입안에 약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는 물을 흘려 넣어주었다 통증은 20분이 넘게 지속되다가 약효가 퍼졌을 때쯤 슬그머니 사라졌다 샤워 후였음에도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를 서산댁이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고마워요 나 때문에 서산댁이 매번 놀라네요 혹시 서산댁 나중에라도 나 때문에 벌떡증 생기면 산재 신청하세요 웃어 보이려 했지만 기운이 없었다 눈이 저절로 감겼다 편히 쉬세요 필요하면 주체의를 됐어요 그럴 거 없어요 의사가 와봐야 신통제밖에 없잖아요 힘없이 감은 눈 위로 서산댁의 한숨이 느껴졌다 괜찮아요 안 죽어요 쉬어요 네 달칵하는 소리가 들리고 감은 눈꺼풀 위로 어둠이 찾아들었다 서산댁이 등을 꺼준 모양이다 걸음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심히 서산댁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감은 눈을 들어 올렸다 사위가 적막하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 침대 옆에 추침등을 켰다 손을 뻗어 화장대 서랍에서 붉은색 다이어리를 꺼냈다 얼마 남지 않음을 느낀다 이제는 결심할 때가 되었다 남편의 배를 가르면 뭐가 나올까 추악한 욕망 불결한 어둠 배신 겨우만 비틀린 욕정 밭은 숨을 내뱉을 때마다 그것들을 한꺼번에 울컥 쏟아낼 거다 나는 마침내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법은 그를 올감할 수 없다 3장 출근한 강호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반갑지 않은 남자였다 그를 본 강호성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서동현이 소파에 앉았던 몸을 일으켰다 낡은 여름 점퍼 앞서 풀려미며 고개를 숙였다 예의바른 모습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단호한 태도였다 정태용 보좌관이 곤혹스러운 얼굴로 서동현의 옆에 서 있었다 아직 강호성이 오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남겨놓고 돌아가라고 권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동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관의 말류를 귓등으로 흘린 고집의 증거일 터다 강호성은 정태용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용이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어쩐 일이십니까? 우선 어제의 일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서동현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강호성 역시 목례로 그 인사를 받았다 슬쩍 정태용 보좌관의 얼굴을 살폈다 크게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자신이 곤란해질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일을 겪으신 뒤라 오늘은 출근을 못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계속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셨겠죠 서동현이 미소로 답을 대신했다 자 앉으시죠 강호성은 여유 있는 태도로 소파를 가리켰다 서동현이 자리에 앉았다 강호성은 중앙에 있는 일인용 소파에 몸을 묻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온 겁니다 어... 그런데... 말끝을 흐리는 서동현의 시선이 정태용 보좌관에게 향했다 그 시선을 따라 돌아본 강호성은 미소를 지었다 하... 괜찮습니다 저에 관해 저보다 더 잘 알아야 하는 친구니까요 뭐... 그러시다면... 서동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내들었다 어젯밤 11시부터 경찰의 연락을 받기 직전까지 뭘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눈에 띄게 강호성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그 표정을 읽은 서동현이 손을 내져었다 아... 불쾌하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큰 의미는 두지 말아주십시오 의례적인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술을 받는 것에 대해 강호성이 문제를 삼거나 불쾌해할까 봐 설명을 하는 듯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상한 일이었다 최대한 조용히 정중하게 끝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터였다 당을 통해 그런 지시가 들어가도록 이미 조치해 두었었다 아...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죠 강호성은 미간을 좁히고 말은 세수를 한 뒤 말을 이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차기 영인 시장의 후보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연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저는 이 사무실에서 선거 연설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저분도 함께였나요 서동현이 정태용 보좌관을 가리켰다 그렇습니다 내내 함께 있다가 보좌관을 먼저 퇴근 시켰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저 친구 체력이 먼저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저 친구가 아프면 전략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음... 그게 몇 시였습니까? 아... 몇 시였는지 아나? 서동현의 질문을 바로 정태용에게 넘겼다 정태용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잠시 생각하는 듯 침묵을 지켰다 11시 15분경이었습니다 대답하는 정태용의 표정이 어쩐지 어두웠다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지금은 서동현 쪽이 먼저였다 강호성은 정태용의 표정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동현 쪽으로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그렇군요 그럼 보좌관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계속 여기에 계셨습니까? 네 혼자셨겠군요 그가 사무실에 남아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거였다 네 혼자였습니다 정리하자면 11시 15분경 정태용 보좌관님이 퇴근하시고 계속 사무실에 계시다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오셔서 현장 확인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한 뒤 서동현이 수첩을 접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건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으신 게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그 질문의 뜻을 강호성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그러니까 아내분께서는 투신 사망하셨고 어머님께서는 살해를 당하셨다는 걸 언제 들으셨냐는 질문입니다 강호성은 잠시 서동현의 얼굴을 보다 대답했다 처음 전화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중얼거리던 서동현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걸 보는 강호성의 미간이 구겨졌다 하지만 사건 당시 강호성이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혹을 갖고 있는 서동현의 진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거 바쁘신데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와 어머님의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저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책감이라면 가족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서동현이 돌아간 뒤 강호성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생각에 잠겼다 만만한 형사가 아니라는 것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 꺼림칙함을 통해 느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느낌이 더 강해졌다 서동현이 떠올렸던 입가의 미소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후보님 감았던 눈을 떠올렸다 정태웅 보좌관이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강호성은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지금 다른 데 정신 팔 겨를이 없다 이제 선거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았다 아하 미안하군 우선 오늘 일정들을 조금만 뒤로 미뤄주게 텔레비전 대담이나 인터뷰는 미루지 말고 그보다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강호성은 시간을 재조정하기 위해 집어들던 수첩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정태웅 보좌관을 올려보았다 딱딱한 표정이었다 뭔가 어제 어제 어제라는 단어가 정태웅의 입에서 뱉어지는 순간 강호성의 움직임이 머졌다 어제 제가 돌아간 뒤 후보님은 사무실에 계속 계셨다고 진술하셨지만 사실은 자리를 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큰 충격이 강호성의 머리를 쳤다 심장이 머진 것처럼 깊숙한 곳으로 떨어졌다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강호성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사이 정태웅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게 다녀오셨습니까 강호성의 사무실을 나온 뒤 서동현은 곧장 경찰서로 복귀했다 경찰서는 조용했다 출입기자들의 움직임은 별다른 게 없었다 간밤에 당직 형사들을 붙잡고 뭔가 기삿거리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를 캐묻고 있었다 당연히 그 기자들은 강호성의 사건을 듣지 못했다 투신 사건이 있었다는 건 목격자가 있으니 알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이 강호성이라는 것은 함구하라는 지시가 이미 떨어졌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비밀이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오늘은 모든 게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서동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강호성의 집에서 수거해온 주미란의 가계부를 꺼냈다 강호성은 은막의 재력가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정치인 재산 순위 18위로 국회 공보에 공개된 재산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될 정도의 유명세 치고는 대단치 않은 것이라는 평까지 있었다 하지만 타개한 그의 아버지는 현재 JK그룹의 전신인 주국건설의 창업자고 그의 어머니 또한 지하세계의 은행 총재라 불리던 사채업계의 큰손이었으니 알려지지 않은 재산은 천문학적인 금액일 거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 집안의 외며느리가 이런 가계부라니 그 사실만으로도 서동현은 놀랐다 파 한 단, 계란 한 줄, 보험료 얼마, 전기료 얼마까지 상세히 적힌 가계부였다 남들이 보면 남편의 쥐꼬리 월급을 쪼개고 쪼개 생활하는 평범한 주부로 보였을 정도였다 주미란의 물건 중에 일기장 같은 건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가계부에라도 뭔가를 메모하지 않았을까 싶어 넘겨보던 서동현은 가계부에서 보이는 뭔가 다른 점에 주목했다 선배, 국가수 김박사님 오셨어요? 아, 그래? 서동현은 가계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지신우에게 대답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궁금했던지 지신우 경장이 그의 어깨 너머를 흘끔거렸다 가계부 아니에요? 어, 맞아. 강호성 후보의 아내가 적던 거 그 대답에 지신우가 감탄하는 소리를 냈다 이야, 가계부는 그저 서민 아줌마들이나 적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 신선한 충격인데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어요? 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다고 뭐 꼭 주기적인 건 아니지만 과자를 대량으로 구입했어? 지신우가 그 소리에 핏 하고 웃었다 과자를 좋아했나 보죠 뭐 50만 원어치씩 샀는데 에? 지신우가 가계부의 영수증을 뒤적였다 뭔가 생각이 났는지 서동현을 보았다 아,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정체인 마누라들이 외조한다고 봉사 다니잖아요 그럴 때 사간 거 아닐까요?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 같은데 말이에요 서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얘기였다 나의 어린 아이가 있는 집도 아니고 친정도 없는 강호성의 아내 주미란이 주기적으로 과자를 구매해왔다면 어딘가에 지원해줬다는 얘기였다 아, 혹시 주미란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오던 단체가 있었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내가 생각할 때는 양로원보다는 고아원 쪽일 거야 왜요? 노인들도 단 걸 좋아하시니까 사갔을 수도 있잖아요 영수증에 적힌 목록을 봐 대형마트 기계로 뽑혀진 영수증이라 과자의 이름까지 전부 적혀 있다 딱딱한 과자가 많아 노인들은 먹기 불편한 종류들이라고 아,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역시 팀장님은 연세 있으신 어머니를 모신 말을 하다 말고 지신우는 헛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내내 서동현의 상처였다는 것을 그제야 떠올린 것이리라 마지막까지 함께 해드릴 수 없어 동현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알기에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미안했을 것이다 서동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튼 알아봐줘 혹시 주미란이 장홍란을 살해한 후에 자살한 것 이외에 다른 범죄 개입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알 수 없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밝혀내는 게 우리 임무고 밝혀낼 때까지는 아는 다리도 두드려봐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건 당일 11시부터 12시까지 강호성 사무실부터 제일 타운으로 오는 길을 비추는 CCTV 전부를 확보 부탁해 11시부터요? 그때는 강호성이 사무실에 있다고 했던 때잖아요 왜요? 뭐 있어요? 아직 정확한 거 아니야 일단 확보만 해봐 국과수 김박사님 오셨다고 했지? 아 네 휴게실에 계세요 다녀올 테니까 알아봐줘 괜히 알아본답시고 강호성 후보한테 직접 전화 걸어 묻지 말고 긁어 부스럼댄다 아 제가 뭐 1, 2년 차 형사예요 별 걱정을 다하셔 지신 후에 핀잔해 서동현은 쿡쿡 웃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휴게실은 3층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말이 좋아 휴게실이지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 테이블 몇 개를 가져다 두고 음료수 자판기를 세워둔 게 전부인 공간이었다 휴게실에 도착하니 창문 쪽에 바짝 붙은 테이블에 국과수 김박사가 앉아 있었다 100킬로에 육박하는 거구는 매번 볼 때마다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연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목 끝까지 채운 셔츠에 단추가 아슬아슬해 보였다 여름은 그에게 분명 지옥이리라 오셨습니까? 서동현이 다가가 아는 채를 했다 테이블에 올려둔 서류에 시선을 받고 있던 김박사가 동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반색하며 악수를 건넸다 하지만 일어서진 않았다 원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었다 서동현은 그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한 뒤 김박사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주미란과 장홍란의 시신은 두 구 모두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말기암으로 이미 죽을 날을 받아 놓고 있는 주미란이 치매에 걸린 장홍란의 뒤를 걱정해 스스로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둘이었고 둘 모두 사망했으니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에도 정밀 감식을 의뢰한 것은 수사 종결을 위한 형식적인 수순이었다 하지만 서동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의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의뢰했다 이 사건엔 뭔가가 있다 아 그냥 문서로 통보하려다가 이게 뭔가 좀 찜찜해서 말이야 그 말에 서동현의 눈이 반짝였다 목이 탔다 아 그럼 혹시 음료수라도 시답자는 소리 하지마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자고 왜 이래 선수끼리 얘기를 어서 듣고 싶은 서동현의 마음을 읽은 김박사가 핀잔을 주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시신 두 구의 정밀 감식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김박사는 보고서 내용을 넘기고 사진을 들이밀었다 처음 보여준 것은 주미란의 시신이었다 17층에서 추락했으니 시신의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안면이 함몰되었고 온몸의 뼈들은 성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다 장기는 파열되었다 이런 사진을 보지 않아도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 중 심약한 여성 한 명이 혼절했다는 얘기만 보아도 시체의 처참한 상태는 이미 예견되었다 서동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것뿐이었다 신참내기 형사들이 이걸 보았다면 끔찍하다며 유난들을 떨었을 것이다 이미 30년 남짓 형사로서 살아온 서동현의 입장에서는 이 시신이 분명 처참하긴 하지만 특별하지는 않았다 기나긴 형사생활 속에 얻은 것은 강한 비위뿐이었다 서동현은 침착하게 보고서를 읽었다 하나라도 빼놓지 않기 위해 문장의 나열들을 손가락으로 그어가며 읽었다 보고서 위를 훑던 그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후두부 파열? 순간 김박사의 눈이 빛났다 주미라는 추락 당시 지면에 엎드린 자세로 떨어졌기 때문에 갈비뼈의 손상과 장기의 파열 이외에도 심각한 안면 파열이 있었다 그런데 후두부에도 파열이 있다 지면에 닿기 전에 생긴 상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흉터의 모양이 어떤가요? 사람의 상처는 그 모양에 따라 어떤 사물에 의한 상처인지 알 수가 있다 둔기에 의한 상처 도끼 같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 계단에서 떨어져 모서리에 부딪힌 상처 등등이 모두 다르다 망치라고 하더라도 망치의 모양이나 그 넓이까지도 유추 가능하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뭔가에 찍힌 것 같아 각도로 봤을 때는 예각은 아니고 직각에 가까울 것 같고 서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추락 당시 직각에 뭔가에 찍힌 거라면 아마 건물에 어딘가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자살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추락 때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고 팔을 휘졌기 때문에 한 바퀴 이상 회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물며 17층이었다 안면부터 고스란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쪽이 오히려 억지스러웠다 떨어지면서 다른 세대의 창이나 테라스 바닥 쪽에 머리를 박았을 경우도 있다 이거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세대들 창 쪽에 주미란에 혈흔이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네요 어 그러든가 자 그럼 이번엔 이거 두 번째로 그가 보여준 사진은 장옥란의 것으로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교살 흔 목 뒤에서 교차된 끈의 흔적 발견 당시 누워 있었던 자리 서동현의 시선을 끈 것은 장옥란의 손 사진과 허벅지 사진이었다 서동현의 시선이 그 두 장의 사진 위에서 멈춘 걸 확인한 김박사가 말했다 자네도 역시 알아채는군 서동현이 고개를 들고 김박사를 보았다 당혹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 박사님 박사님 이건 그래 뭔가 확실히 이상해 목에 끈 자국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게 이상하다 했지 그랬다 확실히 장옥란은 타인에 의해 교살당한 게 확실했다 그것은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었다 목 뒤에서 교차된 자국이 그러했고 상처 자국이 사례에 사용된 끈의 예상 넓이보다 넓었다 교사를 당할 때는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어 강하게 압박된 끈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처 자국이 넓다 여기까지는 이상하게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다 교사를 당할 때 피해자는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압박하는 끈을 자기 목에서 떼어내려는 것인데 보통 이때 목에 자신의 손으로 상처를 내게 된다 하지만 장옥란의 시신에 있는 목 상처는 교살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목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처가 그녀의 허벅지에 있다는 것 그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동현은 혼란스러웠다 장옥란의 허벅지에는 상처가 숱했다 깊이 패인 상처도 있었고 긁힌 정도 수준의 것도 있었다 상처의 모양으로 봤을 때 손톱으로 낸 상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았다 손 사진을 보니 손톱에 빨갛게 피가 굳어 있었다 이건 본인이 낸 상처라는 건가요? 일단 상처로 보면 그래 하지만 범인한테도 상처를 냈을지 모르니까 손톱에 있던 피에 다른 사람 유전자가 있는지 감식 보내놨어 며칠 걸리겠지만 왜 허벅지를 쥐어뜯었을까요? 글쎄 나도 그게 좀 이상해 나도 이상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뭐 어쨌든 사례는 사례니까 그런 게 또 중요한지 서동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김박사의 말대로 사례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느껴 어딘가를 쥐어뜯었든 말았든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 언저리에 뭔가 찜찜한 게 맺혀 있었다 아까 주미란의 시신에 있던 후두부의 상처도 뒤늦게 마음에 걸렸다 서동현은 보고서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어쩐지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김박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입을 닫은 채 서 있는 글을 서동현이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박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국과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명만 하는 집단이지 알잖는가 그 이외의 모든 건 자네들 역할이라는 걸 부럽네요 죽은 장옥란의 손톱에서 검출된 피는 장옥란 본인 이외의 것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연락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의 일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강호성은 느꼈다 책상 아래쪽에서 바지를 움켜쥐었다 쉽사리 진정되진 않았다 덜컥 내려앉은 심장은 제 상태로 돌아올 줄 몰랐고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그것은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후보님께서 어제 자리를 한동안 비우셨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호성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걸 느꼈다 정태웅 보좌관의 설명에 따르면 어제 그는 강호성을 혼자 놔두고 퇴근했다가 사무실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던 길에 빠른 걸음으로 건물 현관을 벗어나는 강호성을 본 것이다 방금 전까지 할 일이 있어서 더 있다 가겠다고 해놓고 곧장 퇴근을 하는 건가 싶어 의아했지만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때는 생각했다고 한다 사고 소식을 그 후에 들은 것이다 경찰에게 강호성이 정태웅이 퇴근한 이후에 내내 사무실에 있다가 경찰에게서 연락받은 자정 즈음에 집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태웅은 정태웅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알아차렸다고 했다 원체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강호성은 온몸에 한기가 들었다 후보님 정태웅이 나직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말해 강호성은 침착하게 정태웅을 응시했다 피하지 않고 정태웅도 그 시선을 맞받았다 정태웅은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다 똑바로 강호성을 직시하며 잠시의 침묵을 지켰다 그 시선에서 강호성은 왠지 정태웅을 믿게 되는 마음이 들었다 제가 후보님을 뵌 지 15년입니다 강호성이 국민당에 입당할 당시부터였다 정태웅은 강호성의 정치적 멘토였던 최보경 의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었다 당시 나이는 젊지만 냉철한 판단과 빠른 두뇌 회전으로 많은 정치 신인들을 국회의원 자리에 올린 그야말로 선거 선수였다 능력과 두뇌만으로 따지면 그가 직접 정치를 해도 충분한 사람이었다 정태웅에게는 그래서 은막의 정치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었다 그를 만난 이후 강호성은 36세 젊은 나이로 국민당의 비례대표에 당선되어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지역구 의원을 역임했다 국민당 경선에 당선되어 영인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현재 당선이 가장 유력시 되는 후보였다 당선만 된다면 영인시의 역사상 최연소 시장이 된다 그런 강호성의 뒤에 정태웅이 있었던 것이다 강호성이 침묵을 지키고 있자 정태웅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동안 저는 후보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모를 리가 없지 그 모든 것에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것들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알아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후보님의 손이 아닌 제 손이 했습니다 바로 이 손이요 정태웅이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그건요 제가 제 목숨을 후보님께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강호성은 알고 있었다 정태웅은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흠이 있었다 바로 정태웅의 조부의 존재였다 정태웅의 할아버지는 6.25 당시 월북했다 그 일로 정태웅의 부친은 연좌재의 틀에 갇혀버렸다 이미 연좌재라는 건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했다 결과적으로 외형상의 틀은 사라졌을지라도 사회활동은 수월하지 못했다 정태웅이 정치를 한다면 분명 상대 진영 흑색 선전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월북자의 손자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을 용납할 국민이 있겠는가 은막의 정치인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후보님께서 잘못되시는 건 후보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호성은 어떤 말도 쉽사리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감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범죄 발생 시각에 집으로 간 사실만으로도 그의 정치 생명은 끝장날 정도로 위태로웠다 그리고 자신의 등에 천하의 둘도 없는 반인륜적 폐류나 딱지가 붙게 된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정태웅 보좌관이 있다 그는 일이 그렇게 되도록 떼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강호성이라는 이름 석자가 바로 그의 미래니까 저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성은 그의 눈을 응시했다 어디까지 이 사람을 믿어도 될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을 수밖에 없다면 그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는 그게 맞아 사건에 내가 연루되었어 예상했던 일일 테지만 그래도 충격이 컸던지 정태웅이 눈을 깊게 감고 숨을 들이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정태웅은 곧 눈을 힘있게 치켜떠다 하지만 둘 다 내가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시간에 사무실에 계속 있었다는 걸 자네가 흔들리지 않고 증언만 해준다면 결코 나한테 혐의가 돌아올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서동현이라는 형사 만만히 볼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웅의 말에 일순 강호성은 서동현 형사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잡아내지는 못할 거야 내 예상대로 내 예상대로 사건은 시한 부인 며느리가 혼자 남겨질 치매 시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종결될 거야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요 말을 한 뒤 정태웅은 강호성이 했던 말 중 한 단어가 새삼 마음에 걸렸다 침해셨습니까? 강호성은 정태웅 보좌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했다 정태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진 않았지만 그들이 지금 한 배를 탄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미 십수년을 강호성의 뒤에 있던 남자다 이제 와서 그를 버린다면 정태웅 역시 정치판에서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절대로 배신할 수 없는 관계란 일이 터졌을 때 발을 뺄 사이도 없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치부를 나눠가진 사이를 말하는 것이리라 곧 언론에 사건이 퍼질 겁니다 경찰청 수뇌부에 함구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냄새를 맡은 언론사가 있다면 보도 유예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태웅 보좌관 나랑 그렇게나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날 그렇게나 모르나 내가 자네의 능력을 그동안 너무 높이 평가해왔던 모양이야 강호성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 정태웅이 당황한 기세를 비쳤다 죄송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듯 했지만 그는 당황한 기세를 감추지 못하고 허리를 푹 숙였다 강호성은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내가 문학계의 거장들 하고도 친분을 이어온다는 거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호성의 인맥은 두 부류로 나뉜다 정치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치 않은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낸다 문학계의 거목들과 인맥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향력과 자신의 이미지 때문이었다 문학계의 거장들과 친분을 이어온다는 지식인의 이미지는 그동안 국회 안에서 벌어지던 많은 몸싸움과 망치질에 등 돌린 민심을 자신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권과 야권은 젊은 층의 투표가 선거 판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계의 거장들을 마음속 멘토로 삼은 대학생들을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인맥관리였다 그중에 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소설가란 제 부모의 장례식에서도 소재를 찾고 줄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사사로운 정치인의 가정사나 아내의 서글픈 죽음도 정치에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설령 그게 제 부모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강호성은 눈을 치켜뜨고 정태용을 응시했다 정태용이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호성은 눈을 깊이 감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자신이 의도한 바를 향해 정태용이 쫓아오길 기다리는 것이다 감은 두 눈 속에서 그는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었다 초침이 단 여덟 번쯤 들려왔을 때 정태용이 입을 열었다 보도 유예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강호성이 감았던 두 눈을 떴다 이 사건이 경찰청 출입계자들한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계자들이 요청해 오는 인터뷰는 일단 모두 거절하겠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이 궁금증에 들끓을 태고 온갖 추측성 기사들을 보도할 겁니다 세상이 점점 관심을 기울이고 기자들이 들끓을 때쯤 그때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강호성의 입가에 호가 그려지며 미소가 떠올랐다 차가우면서도 비정한 미소였다 기자회견에 입고 나갈 양복은 조금 추레한 게 좋겠군 명품 양복은 준비하지 말게 다림질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넥타이는 매지 않겠네 셔츠 단추는 하나쯤 풀어놓는 게 좋겠고 흰색 셔츠보다는 약간 낡은 느낌을 주는 게 좋겠군 머리에는 젤 같은 거 바르지 않고 강호성은 이 일이 호재로 작용할 거라 예측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빗나가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아주 잠시 그는 자신의 어머니 장옥란을 떠올렸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몸으로 강호성을 키워내셨다 경찰에 진술했던 대로 어머니는 그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강호성은 어머니의 희망이었고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다 아들을 성공시키는 것만이 인생 최대의 목표인 분이었다 문득 손바닥을 들여다봤다 어머니의 목을 졸라맨 줄 위로 그녀의 버둥거림이 여실히 전해져 왔었는데 손바닥에 아직 그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자식이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여자는 결국 그 동아줄에 목이 매달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없고 침에 걸린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없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했어도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다 아마 어머니는 그를 원망하진 않을 거다 인생의 목표가 아들의 성공 아니었던가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의 재물이었다면 소임을 다한 기쁨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때 전화벨이 울려 강호성은 생각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벨소리는 정태용의 것이었다 정태용은 휴대폰을 열어 발신인을 확인하고는 강호성을 한번 보았다 강호성은 고개를 갸웃했다 정태용은 휴대폰을 열며 문 근처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나가지는 않았다 자신은 강호성을 벼랑 끝으로 몰 사람이 아니라는 결백을 증명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네 그렇습니까 전화드리죠 정태용의 전화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다 발신인이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저쪽에서 하는 말을 듣고 대답만 한 게 고작이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정태용의 얼굴에 난감함이 묻어 있었다 어... 사실은 비밀리에 경찰청의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태용이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자신이 죄라도 지은 것처럼 어두운 얼굴로 대답했다 어... 수사 결과 보고서가 아직 상부에 올라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만 그 말에 강호성은 서동현을 떠올렸다 나직한 한숨과 함께 조소를 흘렸다 깍지 낀 손을 책상 위로 올렸다 어이가 없다는 듯 다시 피식 웃으며 깍지를 풀고 마른 세수를 했다 얼굴을 쓸어내리던 손이 내려감과 동시에 강호성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다 아... 그렇다는 건 아직 결과를 확정질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즉 담당 형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더 조사를 해보려는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강호성은 화가 치밀어오른다는 듯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창을 마주하고 섰다 창 밖엔 건물이 빼곡했다 자신은 고작 이런 건물 틈새에 끼어 있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다 이 빌딩 숲들 위에 주인이 될 것이 아니었다면 어머니의 숨을 뺏는 일도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 고작 그 따위 추레한 형사에게 발목 잡힐 거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사무실에는 째깍거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정태용은 말을 건네오지도 사무실을 나가지도 않은 채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호성 역시 창 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구름이 이동했다 해가 잠깐 가려져 창을 보고 있는 강호성의 얼굴에 일순 그늘이 내려앉았다 한참 만에 강호성이 입을 열었다 정태용 보좌관 네, 후보님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지?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는지 정태용은 얼른 답을 말하지 못했다 국민의 맨 앞에 서서 나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에 강호성이 파안대소했다 그는 정태용을 돌아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하하하하 자네한테 아직도 그런 순진함이 있다니 놀라워 그런 원초적인 대답을 하다니 하하 정치란 말이야 전화를 거는 데 쓰는 단 몇십원 몇백원의 통화료도 허투루 쓰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정치야 강호성은 주저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수신이는 민두식 경찰청장이었다 4장 서동현은 강호성의 아파트 앞에 섰다 고개를 꺾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파트가 하늘을 찌를 듯 위용을 자랑하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압감이 절로 느껴지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누군가는 살해를 당했고 누군가는 힘없이 추락했다 마치 벽에 맞지 않는 사람이 방출 당하듯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아파트 안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입주민들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관리소장의 명의로 된 공지문이 붙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었다 아직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사망자들의 가족이 차기 시장후보인 강호성이라는 것만으로도 언론의 보도는 철저히 차단되고 있었다 곧 두 여인의 죽음은 몇몇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묻혀갈 것이다 그런 죽음이 있었던 자체조차 잊힐 것이다 서동현은 지신우를 대동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 여직원 하나가 턱을 괴고 앉아 컴퓨터 마우스의 볼을 득득 긁어내리고 있었다 인기척의 고개를 들고 일어서던 여직원의 기계적 미소가 사라졌다 사건 이튿날 지신우가 관리소를 찾아간 적이 있었으니 지신우의 얼굴을 알아보고 또 형사가 왔구나 하고 알았기 때문이다 경찰입니다 지신우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네 저 무슨 일로 왔냐는 듯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지신우는 주머니 안에서 공문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용은 단지 내부에 전체적인 조사를 할 것이고 사건 당일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경찰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백 세대의 안전과 개인 정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공문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협조해 주지 않는다 지신우는 강력사건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 현장에서는 가끔 놓치는 것이 많고 미숙할지 모르지만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만큼은 확인과 준비가 철저했다 경찰청 내에서 현장에서 노련하고 사무적인 면에서는 취약한 서동현과 아주 잘 맞는 조합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여직원은 공문을 확인하고는 굳은 얼굴로 전화기를 들었다 소장님 잠시 사무실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 일로 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잠시 뒤 사무실로 들어온 관리소장은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다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로 보였다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다가 관리소장직으로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검은 머리를 무스로 깔끔하게 뒤로 넘긴 풍채가 좋은 남자였다 사무실로 들어와 두 사람과 각각 악수를 나누고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는 여직원에게 커피를 부탁했다 잠시 시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외출했었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연락도 없이 왔는데요 뭐 지신우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서동현은 입을 다문 채 앉아 있었다 사건의 조사를 위해 참고인들을 만날 때는 항상 지신우를 대동한다 원체 선해 보이는 인상과 친절한 말투의 소유자인 지신우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 여직원이 들어와 그들 앞에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갔다 아하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네 당시 사고가 났던 동에 대해서 전체적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세대들의 창이나 베란다 부분들 확인이 특히 필요하거든요 주미란의 시신에 있었던 상처 때문이었다 추락 당시 어딘가에 부딪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날카로운 상처가 날 수 없었다 어딘가에 부딪혔다면 그 혈흔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렴풋이 서동현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단지 내 cctv 영상도 필요합니다 승강기 내부도 포함해서요 아 cctv 영상은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관리소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의 의미를 서동현은 금세 알아차리고 이렇게 설명했다 아 세대를 직접 방문할 건 아닙니다 옥상 쪽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아파트 동의 외벽과 창틀 베란다 같은 데만 수색할 거거든요 혹시 입주민 문의가 있으면 통상적인 점검이라고 안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관리소장의 얼굴에 맺힌 그늘이 사라졌다 알겠다고 하며 관리소장이 안내방송을 미리 하겠다고 사무실을 나갔다 지신우가 서동현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웠다 안내방송이 나간 30분 뒤 옥상에 나무 패널이 달린 밧줄을 내려뜨렸다 건물 외벽 도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무 패널에 앉아 줄을 밑으로 내리며 직접 눈으로 확인할 예정이었다 이 작업에는 국과수 김박사가 추천한 조사관이 투입되었다 허리에 찬 벨트에 고리를 걸어 옥상과 연결해 안전을 확보한 그는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과 한조가 되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좌우로 움직여 건물 벽 전체를 확인했다 이 작업을 내려다보고 있던 서동현이 지신우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예? 지신우가 황당해하며 인상을 찡그렸다 안 나올 걸 아시면서 이 고생은 왜 합니까? 안 나온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지 그의 대답에 지신우는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상처가 추락 당시 생긴 게 아니라 추락 직전에 생긴 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야 지신우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다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 상처는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할 만한 상처는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실신까지는 몰고 갈 수 있는 상처라는 게 김박사의 소견이었다 만약 그 상처가 추락 직전에 생긴 거라면 주미란을 실신케 해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아래로 추락시킨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어선 안 된다 CCTV 영상을 복사해서 와 그리고 강호성이 살고 있는 동 도면도 선배는요? 지신우의 물음에 서동현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서장님을 만나봐야겠지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 주미란이 장옥란을 살해하고 자살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안개 속에 가려진 뭔가가 보이는 듯했다 사건을 파고들기 위해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 불가피하다 지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운 서동현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다 휴대폰이 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발신 전화번호는 형사팀 사무실이었다 그렇잖아도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며 전화를 받기 무섭게 말하던 서동현은 의외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전화를 걸어온 건 신참 형사 양태범으로 경찰서장이 팀장님을 찾고 있다는 거였다 잠복을 나간 건 아니니 오늘 중 복귀하는 대로 서장실로 불러올리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 알겠다 지금 바로 올라갈게 전화를 끊는 서동현은 찜찜한 표정이었다 어차피 서장을 찾아가려 하긴 했지만 저쪽에서 먼저 부르는 건 결코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서동현은 애써 그걸 떨쳐내며 서장실로 향했다 서장실은 경찰서 제일 꼭대기 층인 5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늘 느끼는 거지만 5층 복도는 진입할 때부터 형사팀이 있는 1층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같은 건물이고 벽에 칠해진 페인트 색깔까지 똑같 것만 무엇보다 이곳은 정막하다 복도의 오른쪽 벽면에는 국내 무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고 복도의 왼편 바닥에 화분도 듬성듬성 놓여 있었다 절대 서장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을 화분들이 누군가의 배려 속에 풍성하고 아름답게 관리되고 있었다 형사팀이 있는 1층 복도엔 이런 물건들을 놓지 않는다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앞에 서서 서동현은 옷매무새를 확인한 뒤 노크를 했다 약간 틈을 두었다가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서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다 그 질감이 오늘따라 좀 더 강하게 느껴졌다 서장은 책상에 앉아 결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서동현이 들어서자 확인하던 서류의 사인을 마친 뒤 고개를 들었다 서동현은 격례를 한 뒤 서장의 책상 앞에 다가섰다 부르셨습니까? 음 서장은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말을 골랐다 제1월 타운 사건 말이야 서장의 말에 서동현은 순간적으로 몸에 긴장을 느꼈다 주차장에서 느꼈던 불안한 감각이 현실로 왔구나 하는 직감이었다 서장은 서동현의 눈을 피하며 애꿎은 서류들을 뒤척였다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만 종결시켜 네? 못 들었어? 종결시키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야 서팀장 그제야 서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사나웠다 지금이 어느 때야 선거가 코앞이야 정확하게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질질 끌며 수사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당장 여당에서 들고 일어나잖아 증거 증거가 없질 않아요 서동현은 주눅들지 않고 품 안에 있는 서류 한 장을 빼내들었다 국과수 김박사로부터 받은 주미란의 시신, 사진, 사본이었다 머리쪽 상처가 찍혀있고 아래쪽에는 소견이 적혀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사건 수사가 지속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 상처는요 절대 추락 당시 생긴 게 아닙니다 추락 당시에 생겼다면 혈흔이나 머리카락, 추락 장소 이외의 곳에 이런 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서장은 서동현이 내민 서류를 시선으로 훑었다 그러고는 깍지 낀 손을 책상 위에 올렸다 이봐 고작 그 정도가 무슨 증거야 그 아파트 사람들 영인시에서도 난다 긴다 하는 정재계 고위층 사람들이 간가득이야 몰라?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 자기 집 창틀에 피가 묻어 있어도 귀찮아질까 봐 아무렇지도 않게 닦아내도 이상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탐문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장이 그 말에 책상을 내리쳤다 황 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지금 선거 중 아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나 시기상으로 좋지 않다는 걸 왜 몰라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쑤시지 말란 말이야 이건 분명 타살입니다 주미란 장홍란 두 사람 모두 다요 서동현은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설명을 이었다 강호성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들어와 어머니의 시신을 살피지도 않았음에도 살해당했다는 말에 슬픔 이외의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아내인 주미란으로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전화 한 번 걸지 않았던 점을 말했다 하지만 서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금 말한 것들 중에 증거가 어디 있어 다 네 망상일 뿐이야 애매한 걸로 표적 수사했다가 문책 받고 싶어서 이러냐 자신도 모르게 서동현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어쩐지 돌덩이를 대하는 것 같았다 경찰서장도 한때는 일개의 형사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다 지금보다도 더 한참 전 어느 때인가에는 정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끓었던 치기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몸살이는 경찰로 만들었는가 세월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서동현은 화가 났다 그는 이번 사건에 가장 크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 하지만 그건 아직 파트너인 지신우 경장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진범이 제3자의 입장으로서 이 사건의 주변에 있다면 절대 그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검증하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려고 한다 절대 그렇게 놔둘 순 없었다 서동현은 주먹을 꼭 쥐었다 현장에는 있어야 할 게 없었습니다 뭐 되묻는 서장을 서동현은 똑바로 응시했다 바로 장옥란을 교살한 끈입니다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서장의 어깨가 흠칫 떨리는 것을 서동현은 분명히 보았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목 졸라서 죽이고 자살하는 사람이 교사란 도구를 굳이 없앨 이유가 없죠 분명 그건 누군가 없앴거나 아니면 장옥란을 교살한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서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장은 숨을 쉬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서장은 눈을 깊게 감았다 서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장의 고민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기대했다 이윽고 서장이 눈을 떴다 무거운 추가 달린 듯 아주 느린 동작으로 그것도 증거는 아니야 서장님! 서동현! 지금 즉시 제1을 타운 사건 수사 종결시켜 이건 명령이야 서동현은 서장실의 문을 박차고 나왔다 더 길게 말해봐야 소용없다 진범이 자백하지 않는 한 서장은 서동현의 모든 말을 잘라낼 것이다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단 한마디 말로 쾅하고 닫히는 문이 그의 꽉 쥔 주먹처럼 진동했다 등 뒤로 서장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지신우가 그 얘기로 빠르게 다가왔다 어설픈 위로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서동현은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지신우는 한가롭게 위로 따위나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강호성 사건이 언론에 퍼졌습니다 그 시각 강호성은 자택에 있었다 소파에 몸을 묻고 깍지 낀 손을 배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편안히 눈을 감고 있었다 착용하고 있는 헤드폰에서 웅장한 심포니가 흘러나왔다 정면 베란다 창의 커튼은 활짝 젖혀져 있었다 도심의 숲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심포니가 정점으로 빠르게 치달았다 그럴수록 도심의 숲이 그를 덮치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젖히고 그 감각을 받아들였다 귓가에 흐르는 박자를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다 창밖 어딘가 건물 위에 세워진 깃발이 작은 바람에 나부끼는 게 보였다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멀리 보이는 대로의 차들도 빠르게 흘러갔다 그는 지휘자였다 이 세상을 흔들고 이 세상을 흐르게 하는 힘 그걸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영인시장 선거는 그 힘을 발휘할 전초전일 뿐이었다 일개 형사 팀장 따위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혀 낭비할 시간은 애초에 없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정치였다 전화 한 통 하나의 움직임 작게 내쉬는 한숨 하나하나까지도 귓가에서 음악이 잦아들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고 리모컨 버튼을 눌러 오디오를 종료시켰다 헤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다 현재 상황은 그의 나직한 물음에 옆에 서 있던 정토용 보좌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주요 포털 3개사의 모든 메인 뉴스가 속보 타이틀로 보도됐고요 해당 포털사의 인기 검색어 1위가 후보님 존함이고 4위까지가 모두 후보님과 관련된 검색어입니다 공중파 방송 3개사가 현재 예정된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막으로 속보를 전하고 있고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뉴스 특보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기사는 국내 주요 신문사를 비롯해 모든 신문사들이 다전하고 있고 현재는 총 527개가 업데이트됐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반응은 전개의 주요 인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할 거라는 쪽 또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태용은 애써 순화시켜 말하고 있었다 댓글에 쏟아질 치기어린 시선들을 강호성이 모를 리 없다 정치 스타인 강호성이 사건의 당사자인데다 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어떤 말들이 쏟아질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바였다 하지만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자극적인 인터넷 기사의 제목들이었다 정치계 스타 어머니 뒷바라지만 하다 결국 경악 정치인 K씨의 비극 정치인 K씨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언론은 불을 붙이고 여론은 들끓는다 빤한 수순이었다 강호성은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아직 조금 일렀다 언론은 화력을 더 집중해야 하고 여론은 더 들끓어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어야만 한다 한 명의 인간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지경이 된 뒤에 맞이할 반전은 그래야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때의 기사들이 강호성의 눈앞에서 뻔히 그려졌다 정치인의 가슴 아픈 가정사에 얽힌 사건 마녀사냥 논란 네티즌 자성혜야 하나의 거대한 코미디판이다 음 네 시간 더 기다려 정확히 네 시간 후에 반응이 극에 치달았을 때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어 그때까지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는다 기자회견 예정 시간부터 정확히 30분 전 기자들한테 통보를 해 이 강호성이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말이야 거취 문제를 정확히 알 거라고도 흘리고 말이야 예 발표문 준비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이 어떤 게 될지는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정태용의 손을 거쳐 더 극적이고 더 효과적인 말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리 손을 뻗어놓은 기자들에게 유리한 쪽의 기사를 내도록 조치할 생각이었다 강호성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하늘의 구름이 건물 사이로 슬쩍 이동했다 그늘이 그의 발 위를 물들였다 그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떠올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하 재밌어지는군 현란한 셔터소리가 영인시에 위치해 있는 국민당 당사를 메웠다 그 빛의 홍수 사이로 강호성이 입장했다 셔터소리는 더 거세졌고 미리 마련돼 있던 기자석 기자들은 찍은 사진을 데스크로 빠르게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 들을 터였다 강호성은 참혹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다 평소 스케줄이었다면 간단한 메이크업을 받았겠지만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약간 어두운 빛깔에 본연의 피부색이 오늘따라 유용했다 피부색 하나까지도 정치에 사용될 수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었다 셔츠는 일부러 단추를 두 개 풀었고 셔츠킷은 불균형적으로 아래로 늘어져 그의 현재 참혹한 심정을 대변해 주도록 했다 모든 게 계획된 그대로였다 우선 선거를 앞둔 시기에 영인시의 시장후보인 저의 공약을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할 영인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이런 개인적인 가정사로 크게 심려를 끼쳐 마음 깊이 사조의 말씀 드립니다 마이크에서 살짝 물러서 그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혔다 그의 머리 위에서 셔터 세례가 파도처럼 터졌다 기자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사건은 전례 없던 일이니까 그래서 어느 선까지 보도하고 어느 선까지 추측기사를 내보내도 되는지 상부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만 터뜨리면 다 같이 폭발할 그런 시기였다 당연히 발표 전문을 그대로 보도하겠지만 이후 어디까지 언론의 자유를 허락받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상대는 여당의 간판 정치 스타 강호성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영인시의 시장 후보가 아닌 한 여자의 못난 남편이자 가족을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식으로서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타이핑 소리가 빨라졌다 이미 기사로 접하신 바와 같이 제게 닥친 불행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 장래에 소란이 일었지만 그 소란은 오래 가진 않았다 모두가 강호성의 입 하나만을 주목하고 있었다 제 어머니는 최근 치매라는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에 한 인간으로서 혹은 한 명의 여자로서 제 어머니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어머니를 보살피던 제 아내 역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투병 중에도 어머니를 떨리던 목소리가 감정이 북받치는 듯 돌연 멈춰 섰다 강호성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몰아 쉬었다 눈물을 애써 참는 비운의 정치 스타를 찍기 위해 플래시가 수없이 터졌다 후보님 보좌관 정태웅이 앞으로 나와 강호성을 부축해 잠시 의자에 앉혔다 그 사이 국민당 대변인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보님께서 진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대변인은 장옥란이 앓고 있던 치매의 증상과 증상의 진행 속도에 관해 자세히 말했다 뒤이어 주미란이 앓고 있던 말기암 역시 더 이상 화학적인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설명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공하겠다고도 당당히 말했다 모두 사실에 입각한 자료들이니 거리낄 것이 없다 미리 정태웅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였다 대변인의 설명이 끝나자 강호성이 다시 앞으로 나섰다 힘없는 걸음으로 나와 준비한 내용을 읽었다 아내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최고의 내조를 해 주었던 고마운 여자였다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외아들을 성공하게 하기까지 누구도 상상 못할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몹쓸병이 두 사람을 갉아먹었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질 때마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하는 아내의 고민이 깊어졌던 모양이다 그런 설명을 하며 강호성의 목소리는 세 번 흔들렸고 두 번쯤 눈물을 더 찍어냈다 아내의 희망은 아내의 희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보다 단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예감하고 어머니를 위해 그런 잘못된 결정을 미리 미리 계산되어진 각본에 의해 강호성은 거기서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눈가를 닦았다 플래시가 더 강렬하게 터졌다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쉬며 눈물을 참는 신용을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영인 시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쳐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고 여러분이 열망하는 도시 누구도 불행하지 않은 도시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그런 소명을 이루어내고 존경하는 영인 시민 여러분의 믿음직한 일꾼으로 영인 씨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의 치기어린 희망에 그치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어머니조차 지키지 못한 남자인 제가 어떻게 시민 여러분을 지키겠으며 제 가정조차 지키지 못한 제가 어떻게 영인 씨를 지키겠습니까 강호성은 숨을 몰아 쉬었다 눈이 충혈되는 것이 느껴졌다 좋은 타이밍이다 눈물이 흘러내려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지만 거기까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기자들은 당황하고 있었다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서도 기자회견의 내용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강호성의 마지막 말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내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더 당황했던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18대 지방선거 영인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 영인시를 더 강성한 도시로 키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가정조차 지키지 못한 약한 사람으로서 일개 강호성으로 돌아가 큰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간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사죄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처음 그랬던 것처럼 강호성은 단상에서 조금 비켜서서 앞으로 나왔다 기자들은 차마 질문을 할 수조차 없었다 그들이 예상했던 건 항변과 의혹 가득한 해명뿐일 기자회견이었다 플래시만 터지는 기자회견장을 둘러보며 강호성은 옴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로부터 8시간 뒤 강호성의 시간은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대한노인회 여성회 인권위를 포함해 협회라는 이름이 붙은 곳들은 저마다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호성의 후보 사퇴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에 걸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어머니를 이미 생의 끝을 앞둔 며느리가 죽음의 길로 같이 들어서도록 한 이 사건은 병 앞에서는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을 뿐 그 누구도 창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던 거다 인터넷 댓글 역시 강호성에게 우호적이었고 1분에 3,40개씩 쏟아지는 관련 기사는 제목만 다르지 전부 같은 내용들이었지만 강호성을 비난하는 문구는 단 한 글자도 찾을 수 없었다 네티즌들은 21세기형 눈물겨운 효심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였다 그리고 화살은 영인경찰서장 앞으로 돌아갔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사건을 빨리 종결짓지 않고 지지부진 끌어댄 것이 혹시 상대 진영에서 손을 뻗어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돌았다 기어이 영인경찰서장은 직접 브리핑을 열어 사건의 조사 내용에 대해 공개하고 이미 내사 종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국회 앞 국민당 당사 앞 강호성의 자택 강호성이 선거 캠프로 사용하던 건물 앞에는 각종 시민단체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으며 기어이 1인 시위까지 생겨났다 오두 강호성의 후보직 사퇴 철회를 요구하고 있었다 국내 주요 신문사는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한 가정의 비극일 뿐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가 아님으로 국민을 위해 선거 캠프로 돌아와 정당한 선거 레이스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각종 블로그에는 강호성에 관한 글들이 넘쳐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강호성의 이번 결정에 관해 네티즌들이 토론을 벌이는 진풍경도 빚어졌다 강호성이 기자회견을 한지 정확히 12시간 만에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그 시각 강호성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받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커튼을 살짝 젖혀 아직도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흠 언제든 불씨 하나면 돼